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반지의 제형을 비롯해 판타지 세계관에는 엔트라는 움직이는 나무 종족이 등장하곤 합니다. 식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지만 식충식물 비롯해 특정한 움직임이 가능한 식물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식물의 화학, 그 중에서도 미모사에 대한 움직임과 독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화학입니다. 미모사는 가느다란 잎들이 나란히 줄 서있는 형태의 식물입니다. 흔히 건드리면 감지에 움츠러드는 특별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식물로 기억되지만 미모사 역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다른 영상을 통해 살펴봤던 미모사 테누이플로라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다소 흥미롭지 않은 식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종은 다른 의미로 특별합니다. 잎과 꽃 등 여러 부분, 특히 뿌리 껍질에 유명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다이메틸 트리프타민이라는 분자였죠.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과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갖는 다이메틸 트리프타민은 뇌가 인식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기능도 같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많은 양이 뇌의 손과 채에서 급격히 분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죽음의 순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경험과 함께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주마 등의 화학적 원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모사라는 단어에서 식물이 아닌 다른 것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칵테일의 한 종류로서의 미모사입니다. 미모사는 샴페인에 감귤이나 오렌지와 같은 시트러스류 주스를 혼합해 제조됩니다. 그 특유의 노란 색상이 아카차 딜바타라는 이름의 미모사 꽃과 닮았기 때문에 미모사라는 칵테일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카시아라 불리는 식물 역시 아카치아라는 학명과 이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듯 모두 미모사 계통군에 속합니다. 다이메틸 트리프타민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이었던 아카차 콘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모소이대 계통군에 속해 미모사의 일종입니다. 결국 미모사 중 몇 종류는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드리면 움츠러드는 미모사는 같은 미모사 계통군이지만 다른 종에 해당합니다. 미모사 푸디카라 불리는데 미모사는 따라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그리고 표디카는 움츠리다 혹은 겁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톡 치면 움츠러드는 모습이 부끄러운 많은 식물이라 느껴져 붙은 이름일 듯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모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움츠러드는 것일지가 아닐까요? 미모사 잎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풀비누스로 구분됩니다. 국문 명칭으로는 엽침이라 부르는데 영문이든 국문이든 아마 낯선 용어일 테니 풀비누스라 부르겠습니다. 줄기에서 연결되는 풀비누스와 잎자루에서 잎으로의 풀비누스 그리고 작은 소우지들로 구분되는 풀비누스는 당연히 구조가 제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내부에 공간이 존재하며 이 내부에서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포타슘을 비롯한 여러 이온이 풀비누스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며 시작됩니다. 이온동도 변화가 급격히 발생함에 따라 입세포 내부의 수분은 이온의 급류를 따라 이동합니다. 수분을 잃은 세포는 수축하고 처지는 반면 수분을 얻게 된 반대쪽 세포는 부풀어오릅니다.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풀비누스 뒤틀림으로 인해 깃털같은 잎사귀의 절반이 책을 부드럽게 닿는 것처럼 서로를 향해 접히게 됩니다. 단계로 구분한다면 세포 내부에 이온과 수분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극은 이온들의 방출을 유도합니다. 외부 이온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 내부 수분 역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며 잎을 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이온은 세포 내부로 유입되고 수분도 서서히 이동해 천천히 다시 펴지게 됩니다. 용액 내에서 이온 농도를 변화시키며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할 때 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각 식물 세포의 배열상 폭과 높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유지되지만 길이 방향으로는 20% 가까이 변하게 됩니다. 이온 흐름으로 인한 특이적인 방향 제한적 변화로부터 미모사 잎은 휘거나 구부러지는 대신 풀비누스 방향을 따라 접히고 펴지는 동작만이 가능합니다. 미모사의 운동은 자극에 의한 움츠러듬 외에도 몇몇 식물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이적인 느린 동작을 포함합니다. 낮에는 생기있게 잎이 모두 펼쳐지고 해가 진 저녁 이후에는 움츠러드는 매우 느리고 태양광과 시간에 의존적인 동작입니다. 수면 운동이라 부르는 식물의 움직임이죠. 이온의 흐름에서 생겨나는 빠른 동작이 아닌 태양빛, 특히 푸른빛의 단파장에 의해 시작되는 광감각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인식해 동작하기에는 식물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 과정의 전체적인 구성에 영향을 줄 화학적인 작용은 없을까요? 미모사에 함유된 화학 분자들을 구분하며 분리된 물질들을 미모사에 처리했을 때 동작이 발생하는가를 분석한다면 확인 가능합니다. 11.2kg의 미모사 잎을 따서 60리터의 메타놀에 2주간 담가 함유된 분자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소수성 유기분자들과 친수성 분자들이 뒤섞여 있을 테니 이후는 다양한 용매를 이용해 추가적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매우 비극성인 헥세인을 이용해 소수성 분자들을 분리하고 남은 수용액은 에틸아세테이트로 다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성과 친수성의 경계에 속하는 뷰타노를 이용해 최종적인 유기용매와 수용액층을 분리합니다. 이후 함유 성분들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사이즈 익스클루션 컬럼과 고압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다양한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수면 운동을 통해 잎을 닿는 물질이었습니다. 포타슘 5O-βd-글루코파이라노실 젠티세이트 구조적으로 살짝 더 구분한다면 미모사 잎에 빠른 반응을 만들어냈던 포타슘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며 글루코스 구조가 존재합니다. 베타 배양에 산소를 연결고리로 젠티세이트 구조의 5번과 연결된 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기층에서도 몇 단계의 분리로 흥미로운 물질이 얻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모사 잎들을 활짝 펴게 만드는 물질로 확인되었는데 미모퓨린이라는 대칭적으로 편안한 모습의 분자입니다. 미모퓨린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미모사 특유의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분자가 식물의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분석으로 잎의 열림과 닫힘을 일으키는 두 가지 상반된 분자 집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타슘 5O 베타 디글루코파이로노실 젠티세이트 외에도 파이란 투리노락톤, 포타슘 켈도네이트, 그리고 포타슘 디아이다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포타슘과 결합한 분자입니다. 반대로 잎을 닫는 분자들은 미모퓨린을 시작으로 파일로린, 칼슘 4O 베타 디글루코파이라노실, 시스파라쿠마레이트, 그리고 포타슘 레스피디제이트 등입니다. 처음 보는 복잡한 분자들이지만 단순히 빛을 인식해 잎이 펴지고 접히는 식물의 작용이 실제로는 빛에서 시작된 화학 분자들의 합성과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미모사 야간 운동은 열고 접는 분자들의 농도 균형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빛, 그리고 식물의 생물학적 시계에 의한 효소작용에 따릅니다. 낮과 밤의 차이는 효소작용을 일으키고 분자의 구조가 깨지거나 복구되며 변화하는 농도가 미모사의 빠른 움츠러듬과 마찬가지로 식물세포 내부의 포타슘 농도와 수분의 이동을 만들어내 동작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미모사의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을 보유하기도 합니다. 미모사의 독은 없을까요? 미모사의 독성물질의 이름은 누가 봐도 미모사 특유의 성분임을 예상할 수 있듯 미모신입니다. 구조적으로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타이로신과 유사성을 갖습니다. 미모신은 또 다른 미모사 성분이자 잎을 닿는 역할을 하던 분자인 미모퓨딩과 유사성을 갖습니다. 미모신은 얼마나 위험한 독일까요? 만약 먹으면 간단히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극독성 물질이었다면 미모사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극독은 아니지만 어쩌면 더 무서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미모신은 동물의 털을 빠지게 만들며 이는 사람에게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미모신은 DNA 복제 개시를 억제함으로써 세포 분열을 맞게 됩니다. 미모신 분자의 카복실산 작용기와 옆에 아민 작용기는 양전화를 갖는 금속을 잡아채는 킬레이트로 역할합니다. 철과 아연에 대해 특히 높은 활성을 갖는데 DNA 복제에서 사용되는 효소에 보조인자로 사용될 금속들을 잡아채 기능을 억제합니다. 세포 분열은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미모신은 그 중 후기 G1 단계에서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며 그 결과 분열이 억제됩니다. 모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사하지만 정반대 작용의 화합물 합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미노산 중 세린은 생반응을 통해 오아세틀세린으로 변환되곤 합니다. 오아세틀세린은 황화수소와 함께 시스테인 합성 효소에 의해 시스테인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아세틀세린이 3-Hydroxy-4-Piridon과 미모신 합성 효소에 의해 반응하면 미모신이 형성됩니다. 아미노산 중 하나이자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고 체내 단백질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테인은 모발 건강과 관련된 아미노산입니다. 시스테인 함유 샴푸나 모발 건강 기능 제재도 판매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모신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탈모 독성으로 반대 작용을 하는 분자죠. 그런데 탈모는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털이 빠져봐야 이미 다 먹히고 난 이유일 텐데 왜 탈모 독을 생성하고 보유할까요? 사실 미모신은 가뭄 동안 영양분의 공급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질로 쓰임새가 더 큽니다. 장마철에는 성장 환경 조건이 좋을 때 많은 양의 미모신을 생성해서 세포질에 저장합니다. 미모신 분의 효소인 미모신 에이스는 염록체의 위치함으로 미모신과 미모신 에이스는 염록체 막에 의해 분리되어 안정합니다. 그러나 가뭄 조건에서는 이러한 막중 일부가 파손되어 염록체에서 세포질로 미모신 에이스가 방출되고 미모신은 분해됩니다. 미모신의 분해 생성물은 가뭄 동안 식물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재활용됩니다. 결국 미모신은 식물의 생존을 위한 방책이었을 뿐 탈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는 아닌 셈입니다. 하나 더 고민해본다면 만약 우리가 미모사의 힘을 빌려 탈모 공격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용해도와 효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미모신은 분자 구조에서 예상할 수 있듯 나쁘지 않은 친수성을 갖습니다. 물에는 약간 용해될 수 있는 물질이며 알칼리성 물에는 매우 잘 녹습니다. 미모신을 추출하려면 약알칼리성 물을 이용해 미모사 잎을 우려내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 이유로 모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음력 5월 5일 단호의 풍습 창포물로 머리 감는 것은 또 어떨까요? 창포의 여러 유효성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확인된 물질은 베타아사론입니다. 구조만 봐도 탄화수소 비율이 매우 높아 물에 잘 안 녹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도 물에는 안 녹는 분자입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도 가장 기능성이 높은 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포 에센스나 오일을 사용해서 모발 건강과 기생충 제거 등 모든 유효작업이 가능합니다. 창포물로 머리 감는 것보다는 에센스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다행히도 미모신은 물로 추출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든 탈모는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모사의 빠른 움츠러듬은 포타슘과 염화이온 그리고 물 분자들의 흐름 발생에 의한 결과입니다. 낮과 밤의 미모사 수면 운동은 본격적인 화학 분자와 효소 반응에 의한 작용이기도 합니다. 미모사에는 미모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목숨을 앗아가진 않지만 못지않게 소중한 머리털을 앗아가는 물질이니 미모사 끓인 물로 머리 감으면 사실상 암살과 다름없으니 주의합시다. 미모사의 빠른 품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미모사의 빠른 품질이 함유되어 있으며